오! 왔다! 내가 좋아하는 메디큐브 제로 모공패드 한 장 한 장 모공특허 앰플로 꽉 찬 것 좀 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쓱쓱 닦아주면 다들 모공 작아진다고 하더니 나도 효과 좀 봤잖아 2주만 써보면 다 할걸? 모공 타이트닝 인체적용시험 완료! 어? 블랙헤드까지? 이야! 이러니까 국민패드 국민패드 하는 거야 모공 타이트닝 클리어 메디큐브 제로 모공패드 메디큐브 리뷰가 7만 개나? 세럼도 크림도 역시 제로라인